카라돔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늘은 카라돔의 여러분의 행복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항상流이군요 에? 혹시... 에? 마사카? 마사카? 세븐틴스 워바리티 일본의 대회가 결정되었습니다 필살을 funer시킨다 7월에 11월 12월에 웬르나 도무, 반크린드는 도무,名古屋, 교세라 도무, 피효илли 도무, 피효 도무, 피효 도무 그리고 페이 도무 applicants이 только 그동안 뵈apan이지만 또 뵈을 만나면 알겠습니다 작년을 전에는 많은가를 승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僕たちとカラトの皆さんで一緒にたくさん歌ってまた新しい思い出を作りましょう! 以上セムティーでした! セムティ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バイバーイ!